뭐야 이거 증폭 편향인데 그리고 3500시간 동안 엘리트를 죽인 과로가 말합니다 하하 죽어라 증폭 편향인데 나는 디펙트가 아닌데 편향 지워야지 집에 아 이거는 죽었다 이거는 리겜 가기는 잼돌아 냉정함 있네 근데 슬롯도 하나밖에 없어 생각보다 센데 역시 타격 수비만 아니면 돼 빵 열판? 또 열판? 자가수리 울화사신? 근데 울화 넣으면 못 푼다 강타 강화도 안 돼 있는 거 제거할까? 아니면 역시 편향 제거? 아니면 지배 제거? 지배는 짝 찾기 쉬울 거 같으니까 남겨놓고 헐 헐 헐 헐 헐 발, 눈, 충 3알 정도 되니까 뭐가 나와도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지금은 차보가 제일 싫어 없네 비행기 잘 떴다. 자가 수리는 왜 또. 블리트 잡을 만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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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용 인형 타격이 없는데 타격용 인형은 뭐할 때 쓰죠? 전적 터보. 타격용 인형은 뭐할 때 쓰지 뭐. 타격용 인형은 뭐할 때 쓰지 뭐할 때 쓰지 뭐할 때 쓰지 뭐할 때 쓰지 뭐. 남겐. 보존 맞다구요? 그러네. 뭐야. 게임이 왜 이렇게 일반성이 없어. 일관성이 없어. 축전기 시간에 뭐래. 홀로그램. 축전기 시간에 매우 이끌어. 축전기 시간에 매우 한 번까지 쓰지 못해. 초기륨은 좀 더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해. 열 회전 흘려보내기 긁어내기 이거 보존으로 연코 만든 다음에 긁어내기로 뽑으면은 달달하겠네 흐릿 이제 뭐가 제일 필요 없지? 사신? 자가술이 있어가지고 집에 병영 대충 드로우만 찾으면 끝난거 아닐까 이제? 하이얼 망치 어디가냐 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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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병영이 나왔어야 저백투성이 다 터는 건데 무단하네 무단하네 무단 정도가 아니라 트럭이네 무단하네 무단하네 losses 훌륭현 유형 통 よ 어떻게 스네코 스네코는 지배가 허접되니까 별로 안 좋겠지 룬반구 하자 바리케이드 덱이니까 바리케이드 스네코가 또 개이득이지 룬반구 하자 라이브 룬반구 하자 룬반구 하자 룬반구 하자 룬반구 하자 2랭? 굳이 터보하는 더? 평형으로 0코 만드는 덱이니까 0코스트 많이 쓰게 덱을 좀 얇게 가는게 낫겠다 디펙트 4기라서 디펙트 카드만 쓰는거는 드로우 모자라서 고개 넣는건 좋을거 같은데 드로우 모자라서 고개 넣는건 좋을거 같은데 고개가 버리기가 쓸모가 없어지면 그렇게 또 좋은 카드도 아닌데 구체수로 하나 들고도 이렇게 쓴데 3개 들면 얼마나 싸길까 혈안? 고개 넣었으니까 혈안? 흐릿함을 안 쏟는 실수다 이건 3개 4개 4개 6개 2개 5개 몸박이 없어서 그런가? 주인공이 없네 주인공이 없네 자가용성 점토 지옥불 폼멜타격 폼멜타격 들고 가면 평형 지배로 순환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룬반구 눈앓히기 wasp 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못 뽑을 수도 있지 할아버지 범위 어떻게 또 서여있냐 평양을 쓰는 게 맞긴 하겠네 룬... 아니 교차는 전략 안 나오나? 룬 피라미드가 아니라 어둠의 포옹 계속 애매해지네 어포 무감 단독 이것도 노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다양성 넣으니까 되게 게임이 4평 4장 들어온데 근데 지금 덱 더 느리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닌 거 같아 8호 순환각 잡는 게 안 좋으려나? 4평 4장 4평 4장 다 먹으니까 아이고 터보 좋아요 탈디펙트급입니다 발화 명중 결론 휘갈김 탈디페 탈디펙트 깨꿀려 고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3층인 줄 알았지? 잘해주세요 복시리 수비카드 충분하지 않나 디펙트가 아니면 재구성이 좋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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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성 돌아가는 재구성 엘릭사 천신, 폭주, 불타 폭주? 와 폭주 참어 플릿 타임도 은근히 괜찮아 보이네 커피 어우 빨리 자야겠다 케비고 다 돼 불쌍 불쌍 할 수 있는 게 없네 지금 폭발이 쓸려보내기 보호 어 아잇 잘 모르겠다 손이 이동하다가 눌러버렸어 이거 몸박만 뜨면 그냥 시원시원하게 주워 패면서 낼 것 같은데 몸박을 하나 주면 안될까? 능지 처치 않다 건무 드로우 카드로 쓸 수 있다 이규준 양초입구 상점 두 군데 봐서 지우면 되니까 미라소 잘나야 돼 몸박도 나왔고 징끈 성급함 근데 이제 드로우 볼 때 규준이 튀어나오는 거지 근데 회복수단 지금 많아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말려서 맞아도 거의 뭐 26킬 이렇게 되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참홀찬 가슴이 웅장해지는 참홀찬 가슴이 웅장해지는 참홀해 그냥 우선은 이런 거 이 딥다마이 깎이겠네 규준때매 재구성을 카드로 인식도 안하고 있었네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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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불 두 개나 있고 덱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혈안? 주준? 어, 수리광 음... 도남대 유불이나 싹쓸이 하자 도남대 유불은 도남대 유불은 도남대 유불이 코스트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줄어드는 구반 말살검 솔직히 필요없는데 쓰고 싶은 말살검 못참지 감성첨탑 표형집에는 된다고 해서 집은거 아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다이나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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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은 집을 만하긴 했었어서 이게 일반 게임 하면서 나올 일은 잘 없죠 역시 몸박 이게 그 다양성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얼른 자자. 전등, 가마솥, 과즙, 방포, 발돌림, 탈출구, 성급함. 말살꺼만 때려야지. 끌고 내기 개 쓸모없네 저거. 왜 집었지? 지배. 정말. 정말. 그 야습이 우정해집니다. 이응이응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봄. 재구성 도우면 안되는 거 봐. 헉. 허미. 미션 성공. 와 성공. 성공. 성공 맞나? 성공. 수능. 수능. 예약 허접제. 허접예약제. 말살. 말살겁이다 애드. Stock 완주廟emo.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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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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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구성은 딥백트한테 제일 안 좋은데 왜 딥백트 카드일까. 심장 호우 접수해. 자러 가자. 싸서 잘먹었습니다. 완넘. 골드에 비 2116. 2,000골드 벌었는데 멤버십 가져있어. 영수증일이다. 영수증일이다.